고려현종은 사생화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태조의 아들인 안종, 왕욱이라는 이름의 아들이었고요. 어머니가 태조의 손녀인 헌정왕우입니다. 우선 현종의 혈통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버지는 왕건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왕건의 손녀입니다. 대단한 혈통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삼촌과 조카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근친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근친혼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특히 왕실에서는요. 그런데 어머니는 선왕이었던 경종의 왕비였습니다. 과부인 거죠. 과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과부가 결혼을 하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혼인을 하지 않고 사통한 관계였고 그 사이에서 사생화로 태어난 이가 현종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현종은 아버지 왕욱과 어머니 헌정왕우 사이에서 사생화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근친혼을 집으로 태어난 이가 형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활에 관계약을 운동하여